걸그룹 유진스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쿄돔에서 연 팬미팅에 9만여 관객을 동원했습니다. 데뷔 1년 11개월 만에 도쿄돔에서 행사를 연 유진스는 해외 아티스트 중 최단기 입성 기록을 세웠습니다. 특히 멤버들의 솔로 무대에서 한이는 일본 국민 아이돌 마체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불러서 1980년대 향수를 불러 일으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한편 스포니치, 산케이스포츠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특별판을 제작해 유진스의 도쿄돔 입성 소식을 비중 있게 달했습니다.